뺏어 볼까? 이런거 뺏으려면 그냥 막아야돼, 그냥. 막아. 끝까지 해야겠는데? 하나, 둘, 셋. 7, 3, 3 장점까지 해야겠는데…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.. 아아.. 아. 이거 차 왜 이렇게! 잠깐만. 차가 왜 이렇게 안 가지? 이렇게 차를 중간에 세웠냐. 이럴 때는 집에다 껌 박던지 해야지. 뭐지? 왜 이렇게 하는 거야, 게임을. 허어! 파츠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. 집에 사람 있어. 얘랑 싸우자. 오쭈 사르부셔. 오쭈 사르부셔. 더 쩔치다. 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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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준다고 안했어. 그래서 고민해본다고 그랬지 잡았다 알쌈로 얘 잡고 싶다 죽겠다 저 바위에 있거든 집이 없는 건가 살려줘 뺏어볼까? 이런 거 뺏으려면 그냥 막아야 돼 막아 막아 나 3분 내리려고 했는데 버든 잘못 놀았다 휴 나 어떻게 잡았지? 나 삼촛기라 살았네 복원 먹으러 가자 와 저 집에도 사람 있어 왜 견뎌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포쿠란보 하이라이트 부분만 끝나면 되겠습니다 기름 나 기름통 본 것 같은데 이걸 쏜다고? 자신했나? 자신했나? 아니 이거 쏜다고? 아니 이게 맞아? 아니 이거 장전하는 게 맞냐? 아니 왜 저렇게 쏜 거야? 아니 양룡이랑 이렇게 안싸워봤나봐 양룡 옆에 절대 총알을 갈면 안 돼 근데 쟤는 오늘 알았을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걸 아니 애매하다 그치? 버리기도 애매하고 가져가기도 애매하다 기름통은 어디서 먹어야 되지? 일단 올라가자 양룡이 시체? 가보자 양룡 자 양룡 자 시동 끄고 왜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애가 저 집에 있던 그놈 아니야? 재밌다 입어내려서 안 베끼고 쏘리 가자 내꺼다 내꺼 주변 먹고 보급이랑 차 사이에 대어놓고 움직임 예상 못했는데 더 좋은게 나와버렸는데 제일 좋은게 나왔는데 유튜브카? 치킨만 먹으면 지금 6킬에다가 4킬만 더하면 유튜브카? 차가 너무 구려 차를 바꿀까? 이럴 때 너무 애매하지 않아? 여러분들 이거 양룡이 써야돼 저기 차 바꿔야겠지 기름 한 칸인데 그래 저거 사고 가면 후회할거야 그래 아무도 안 타고 올걸? 생각에 바뀌었어 거기 밖고 운영하자 그게 맞는거 같애 생각에 바뀌었어 거기 밖고 운영하자 그게 맞는거 같아 나 이거 다시야 밀어가지고 나 이거 다시야 밀어가지고 나 이거 다시야 밀어가지고 아 근데 있었던거 같은데 나한테 오냐? 아 너무 아쉬운데 아하 속음 다시야 어딨는데 괜히 이거 하다가 죽는거 아냐 여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보급 아 기름만 있었으면 저까지 가서 총 하나 오가지고 뒤에 없다 이걸 잡아! 이걸 잡아! 만세! 이런 거 애살 잡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애살을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 잡는다 대박 진짜 나아있어 쟤는 어떻게 딱 머리만 보이게 그렇게 앉아있었냐 자꾸 그러시면 더 안 할 겁니다 어! 사람! 파이팅! 5명 다 나 빼고 4명 치킨이 보인다 역시나 백을 잘한다 그치? 난 운도 좋은 거 같아 어떻게 딱 썩거리게 쏙쏙쏙쏙 걸리냐 너도 걸렸냐? 너랑 마지막에 싸우자 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우서 안을 볼 때는 없었던 거 같은데 총소리가 자꾸 저쪽 근처에서 뭐가 난 것 같단 말이야 아 왠지 모르는데 아 안돼! 아 아깝다 조금만 기다려주지 잡을 수 있었는데 다 찾았다 한 명 두 명 세 명 쟤랑 둘이 싸우고 내가 위에만 잡으면 끝 아니야? 자전거 셋 둘 아 일 대 일 대 일 하나만 더 쓰자 셋 둘 아 일 대 일이다 속도가 안나 모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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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? 이쪽이 아니야 이긴거 아니야? 한칸 땡기고 싶은데 앞에 술탄 놀까봐 한칸 앞으로 못가는 중 술탄 없나?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네 아 어떡하지? 변순네 거 인 아닌데? 그 양룡이 그거 기름 없는데? 양룡이 기름 없는건데 이게 낚시가 된다고? 양룡이 기름 없는건데 아.. 저도 맨발로 뛰어오겠구만 아 이겼다 아 이게 스노블이 이렇게 굴러온다고?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맞아? 아 뭐야? 깬거야? 아 설마 아 지지 하하하하 야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되냐? 와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냐? 지지 하하하하 우와 쉽겠다 쉽게 와 2,000배 나이스 우와 쟤 쟤 양룡이 타고 실망한 표정을 좀 보고싶은데 진짜 피 안오고 얘가 바위에 먼저 붙었으면 내가 졌겠다 그치? 야 던질거 많았어 그래서 좀 불리하다 싶었는데 이런 나무에 세웠어도 좀 애매했을텐데 갑자기 여길 가더니 갑자기 연막을 양룡이들 가더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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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펴진이도 않았어 준비를 못해가지고 연막이 펴지지도 않았어 어떡해 하하하하 ür